용산 정비창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많은 분들이 진짜 알고 투자하는 건지 혹시 그럼 이거 저는 이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어디 개발한다고 하면은 그 이름만 갖고 어디 투자를 한다 특히 이 용산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만 갖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혹시 그러는 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옛날에 세종시 개발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 공주다 그 다음에 청주다 대전이다 뭐 그렇게 하면서 물론 대전과 공주 청주 그 사이에 세종시가 들어갔지만 그저 공주란 말만 듣고 원래 세종시가 이렇게 있었다면은 세종시 개발되는 이 지역이 아니라 공주의 이 끝자락 혹은 대전이 있으면은 그래도 대전 같은 경우는 가까운 데 하시는데 문제는 그린벨트 혹은 청주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청주 가까운 이쪽이 아니라 한참 먼 이 바깥쪽 이런 곳을 음성 이런 쪽을 투자하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주변에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고 이곳만 개발할 곳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뉴스 나온 거를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자 이거 발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나왔습니다. 7월 26일 날 발표가 되면서 언론 포탈들이 부동산 나는 이 용산 호재로 꽉 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다른 뉴스는 없고 이 용산 호재 나오면서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인다. 막 이 그동안 올라가던 이게 추춤하던 아파트값이 다시 올랐다. 이런 뉴스들이 막 이 지면을 막 메워가지고 실제 제가 그동안 많이 걱정하던 게 뭐냐면은 용산하고 강남하고 서초구는 거 봐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옥석을 가릴 때 그 옥 혹은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좋다라고 하던 곳인데 집값 그동안 떨어지고 있다가 이것 때문에 다시 오르는 것처럼 뉴스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진짜 그렇게 뉴스 기사가 난 것처럼 된 건 아니고 매물이 싹 들어간 정도였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까지 크게 이슈가 될 정도로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매물이 싹 들어간 정도였었는데 이거 한 번 발표됐었다고 그렇게 솔직히 말하자면 언론 그다음에 포털들이 부동산 토목 개발하는 쪽과 그다음에 분양건설사 그다음에 또 특히 임대사업자들 편을 들고 기사를 써주는 게 많거든요. 이번에 기회를 잡고 그렇게 기사를 쓴 건 아닌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용산 개발 호재가 실제 호재인가? 네, 호재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호재를 맞는지 제대로 투자해야 하는지 알아야겠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난주 뉴스 중에 제일 중요한 뉴스는 바로 미국이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화요일 다음 날 수요일 날 있었던 7월 27일 저녁에 있었던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이 가장 큰 뉴스라고 봅니다. 지금 부동산 대세의 하락, 저는 이미 대세의 하락 시작됐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뭐냐? 2%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2% 넘어가면서 대부분이 하락하고 있었잖아요. 서울에서 지금 강남, 용산, 서초구 아직 그쪽은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아직은 대세의 하락 아니다라고 지켜봐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금리 더 올라가잖아요. 미국이 금리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우리나라하고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그럼 뭐죠? 8월 24일 날 우리나라도 또 한 번 금리 올린다라는 소리입니다. 금리 또 올라가 보세요. 하락 더 심해집니다. 그거는 제가 그동안 누차 계속 얘기해왔던 내용입니다. 금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에 이렇게 맞춰서 하락하는 게 거의 겹쳐지는 그런 모습이 실제 이렇게 금리, 우리나라 금리 올라가는 시점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한 번 떨어질 뻔했던 게 2019년 그때였어요. 그게 맞았고 그다음에 2021년 8월부터 금리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집값 상승기세 꺾였고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금리 올라갈수록 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말했던 게 뭐죠? 빚으로 떠받쳐져 있는 시장을 조심하라. 빚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빚이 많이 껴져서 갭 투자 돼가지고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들이 제일 위험한 지역이다.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빚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나라고는 하겠지만 지금 오늘 말하는 게 제가 용산이 호재기는 하지만 이번에 나온 게 호재지만 투자로서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용산의 시장에 빚이 상당히 많이 그 가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발표 나온 거, 오세훈 시장의 발표는 굉장히 좋은 적절한 시장에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 용산 정비창 개발 호재가 그냥 호재가 아닙니다. 벌써 20년 전, 2001년 전 그러니까 진짜 딱 20년 전에 처음 이거를 서울시에서 허가해서 나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20년 만에 다시 되는 건데 물론 그때와 다른 점은 뭐냐. 2007년 개발 사업에서는 여기 서부 이촌동까지 포함된 개발 사업이었지만 오세훈 시장이 그때 한강 르네상스다 뭐다 해가지고 이거를 억지로 껴놓는 바람에 이권 다툼이 되는 바람에 원래 이 코레일 측과 그다음 롯데 건설, 롯데 측이었나? 그쪽에서 같이 진행하려고 했던 게 이 주민들 몇 천, 몇 천 세대나 되는 주민들의 이권 다툼이 같이 맞물리니까 흐지부지, 흐지부지 힘들게 진행이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한다고 하다가 2010년에는 이제 기공식도 했죠. 그때 티아라가 공연한 그 동영상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보통은 공사까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은 이쪽 다 된다고 했었지만 주민들 동의 다 받았다고 됐다고 했지만 그 당시 주민동의 안 받아졌었죠. 그래서 안 됐는데 저는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잘한 게 뭐냐. 굉장히 절치부심해서 이번에 리벤지했다고 해야 하나 새로 절치부심해서 새로 이번에 다시 복수를 했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다시 이것을 제기를 하셨는데 다행스럽게도 서부 이촌동은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게 한 거 굉장히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시점에 내놓은 게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봅니다. 원래 이런 거대 개발 사업 호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여당, 야당 상관없어요. 박원순 시장도 이쪽 개발한다고 서울 마스터 플랜에 집어넣었다가 어떤 일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집값 상승하는 시기라서 이거 개발한다고 얘기 내놓자마자 집값이 막 상승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거 화들짝 놀라서 다시 해제해버렸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쪽에 이제 미니 신도시 만들겠다라고 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2021년 당선 전부터 이쪽 개발하겠다라고 공약도 하고 그동안 계속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화요일 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계속 나오던 내용이기는 했지만 언론이 굉장히 많이 띄워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언론에서는 이 용산을 그동안 띄워오려고 했던 게 많이 있었거든요. 띄우려고 했던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호재가 나오니까 언론이 너무 많이 띄워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잘못해서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제가 그거를 걱정한 겁니다. 어쨌든 호재는 호재 맞습니다. 원래 돼야 할 사업이었고 그동안 진행되려던 게 여기가 그동안에 그냥 공터로 남아 있으면서 굉장히 꼴불견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발되고 이쪽에 중요한 건 뭐냐? 국제 업무지구. 원래는 이쪽이 옛날에는 전체가 다 업무지구였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많이 절취 분심한 게 느껴진 게 뭐냐 하면 국제 업무지구 일부, 복합 업무지구 일부 해가지고 뚝뚝 나눠서 이제 어느 한 거를 한꺼번에 그때 이거 주민들 재개발까지 한꺼번에 진행하려다가 멈춰진 거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빨리 되는 대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다. 동시에 주거까지 직주 혼합. 옛날에는 일자리만 있었다면 일자리와 주거도 혼합해서 주거 문제도 해결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이거는 지금 용산에 굉장히 좋은 호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좋은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용산에만 좋은 호재가 아닙니다. 서울시 자체에 좋은 호재예요. 그래서 만약 이거 실제 진짜로 진행이 된다면 이거 투자 호재로서 분명히 좋은 요건 맞습니다. 우선은 서울시가 새롭게 서울의 아파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콘크리트 숲에 볼성사 오는 모습에서 보시면 녹지 요건을 굉장히 50% 이상으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합니다. 서울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전성기 저는 지났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런던의 전성기는 산업화 혁명 있었을 산업혁명 일어나던 시기 태양이 지지 않던 나라 그 시기지만 지금 현재도 어떻게 됩니까. 관광으로서 굉장히 좋은 곳이고 이탈리아, 로마도 원래는 로마 시절이 가장 전성기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과 그 다음 명품으로서 굉장히 좋은 도시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렇게 수도였던 곳에 아름다운 명품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사업 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자리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용산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최근에 뉴스가 뭐가 있냐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원효로 일대 뒤쪽하고 앞에 전면부 전원주, 주거주택 이런 거 주상복합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거 찾는다고 이런 곳에 투자자들이 그렇게 간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세훈 시장이 규제특례지역, 아예 규제를 거의 없애주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거의 용적률 1,500% 와, 진짜 처음 보는 숫자입니다. 용적률에서.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 그다음에 교통도 보면 굉장히 지하까지 활용해서 멋있게 나온다고 하는데 문제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2010년도에 옹산 개발이 2010년도에 이게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2010년도가 무슨 일이 있었죠? 전 세계에 서브프라임 모기질 사태가 터지면서 두바이 사업도 상당히 멈춰버렸고 우리나라 송산 그린시티라든가 그 외에 대도시 사업들이 상당히 멈춰졌습니다. 이거 용산 사업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국제 거대 사업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국제금융위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국제금융위기가 조금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 발표가 났기 때문에 과연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 말대로 빨리 이루어질 것인가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투자지로서는 지금 조금 조심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 몇 주 사이에 뉴스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20년을 끌은 사업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신중하게 접근한다라는 뉴스도 나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턱대고 투자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첫 삽 떴어? 여기에 실제 공사 첫 삽이 떠졌을 때 진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은 그때를 보시라고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투자 시기로 그렇게 좋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용산은 저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본 게 지금 뉴스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강남을 뛰어넘는 곳이냐. 저는 강남 뛰어넘는 곳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서울분들이 지금 뭐 나 돈 상관없이 서울에서 앞으로 가장 좋아질 곳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얘기한 게 강남이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서울시 도시개발포털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자료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를 한 몇백 페이지짜리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뭐가 있느냐. 서울의 기본계획. 서울은 어쨌든 아까 제가 이제 녹지도 콘크리트 숲을 녹지도 조성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기본계획을 보면 이렇게 동서로는 한강을 끼고 개발하고 남북으로는 이렇게 용산 바로 옆을 지나가는 이게 용산에서 이렇게 만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용산이 앞으로 생활환경에 굉장히 좋은 개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했었고. 지금 보면 서울에 이제 지금 근접성을 나타내는 도시개발계획을 보더라도 딱 한가운데 있는 게 바로 용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옛날부터 있던 서울 도시계획 플랜을 보고 그냥 돈과 상관없이 투자가 아니라 서울에서 가장 좋아질 곳 어디예요? 라고 했으면 저는 항상 얘기한 게 용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번에 개발하는 거 그런 거 다 떠나서 이게 바로 풍수다. 서울에서 개발될 수 있는 가장 중심이었고 그다음 이런 것의 여건들을 맞춰봤을 때 가장 크게 좋아질 곳.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게 풍수였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곳을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한 거는 물론 금리 때문입니다. 금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뭐냐. 지금 보시면 서울 전국의 집값이 몇 주째 계속 떨어졌어요. 그나마 용산, 서초, 강남은 늦게 떨어지기 시작했죠. 7월 달 아까 금리가 한 번에 우리나라에서 빅스텝이 일어난 그 시점을 기점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7월 11일자부터 용산도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보시면 7월 11일 날 이게 발표가 났으면 한 주 동안 분명히 떨어지는 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떨어지는 그 시점에도 가장 뜨거운 곳 용산이라고 나오고 11일 떨어졌다고 이게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거예요. 이거 국립기관입니다.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11일 날 발표 남에도 불구하고 불폐, 불폐 부르면서 안 떨어져요. 그때 나온 11일 날 같이 나온 기사를 보면 호가 갱신했어요. 그런 기사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그 발표 자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전원주 이번에 용산 개발 호재 이 발표가 나니까 언론이 막 살판 난 거죠. 살판 난 거죠. 오세훈 시장은 진짜 시기도 딱 적절하게 지금 떨어지는 시점에서 발표한 거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시점에 박원순 시장처럼 올라가는 시점에 발표했으면 집값 상승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쳤을 텐데 딱 이 시점에 발표한 건 참 잘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저는 언론사라든가 포털 쪽에서 그동안 용산을 어떻게든 띄우려고 했던 그런 세력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데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아주 살판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시점이 이거를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첫 삽 뜨고 그런 거를 확인하면서 들어갔으면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막 투자시키려고 하는 그런 심리 작용에서 막상 거기 들어가시면 오세훈 시장도 10년에서 15년을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 예상이지만 이번에 경제 위기까지 겹치게 잘못되면 20년도 갈 수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 맞춰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서울시에서 발표하고서 코레이라고 서울 SH에서 이거 나는 들어본 적 없다라는 기사가 나고 또다시 한 번 무마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한 번 뒤집혔다고는 하지만 이런 기사 난 거 의심스럽지는 않나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분명 호재이기는 한데 시점도 맞춰서 들어가셔라. 그런 거 상담을 할 때는 전문가와 꼭 상담하셔서 들어가시고요. 용산개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시 기본계획을 보고 서울의 풍수를 봤을 때 분명히 언젠가 될 일이고 언젠가 일어나고 돼야 했던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지금 당장 이 시점에 투자지로서는 좋은 시점이 아니다. 이미 부동산... 아니,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 들어가서 크게 올랐고 그동안 계속 크게 올려왔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또 하나 아까 제가 깜빡한 게 있었는데요.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는 바람 이거 계획 나오고 이거는 옛날 계획이니까 집무실이 용산에 들어가는 바람에 대통령 집무실 들어가면 보안상의 문제라든가 안보의 문제로 인해서 고도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법률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저는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첫 삽 뜨게 되면 그때 투자하시라. 투자하실 분 있으시면 그리고 돈이 있어서 내가 돈 상관없이 좋은 데 들어간다고 하면 항상 저는 얘기했죠. 좋은 위치가 제일 좋은 곳이다. 그래서 그런 거 했을 때 하면 좋은 거긴 한데 투자를 한다고 하면 40년 전에 강남처럼 이제 막 개발을 하거나 10년 전에 세종시나 10년 전에 동탄 혹은 7년, 8년 전에 평택같이 이제 시작하는 곳이 좋은 곳이다. 왜냐? 지금 이미 올라가 있는 곳은 떨어질 수 있다. 거품이. 지금 경제 얘기하면 거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시작하는 곳은 그런 곳이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오히려 개발을 시작하는 곳 어디 재개발이 아니라 새롭게 개발이 시작되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을 찾아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 오늘 강의 Connor 구경